너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전국 수월을 뭔가 성공에 돌 수 있게 1등 공지해 드린 거죠 지금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아 또 저희 7월말에 많은 군대와 다니시는 분과 스트리밍! 스트리밍 하시는 분 스트리밍 하시는 분 근데 이번 저희 앨범은 좀 뜻이 많이 깊어요 왜요? 이번에 기존의 멤버들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안 하세요 기대만 하시라고 잘 모르겠어요 많았군요? 아 그럼 뭐 그런 게 있어요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명이서 마이크를 주고 나온 이유는 기치바 누구의 멤벅이죠 하하하하 여러분 프린트에 스톡스로우게 되겠지만 인터넷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없고요 그냥 추억 저작권식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요 전국민이 뭔가 주문을 외우는 분이 될까요? 어떻게 될까요? 더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.